엘리베이터 좀 올라가세요. 2층 엘리베이터를 내렸을 거예요. 와. 조용히 딱 조용히. 음... 에이. 끝! 그렇게 온 거야? 그냥 한 번 확 들어오지 잠깐 간소리면서 온 거야? 확 들어왔으면 내가 놀라있을 거 아니야 내가 이거 줄게 나 나 이거 했는지 어떻게 알았어?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문이 열렸어 지지해! 아까 재석이랑 같이 내릴 거 지지해! 그래도 그래도 그냥 죽이면 뭐하잖아 적군인데 어떻게 해? 데리가 뛰어봤는데 형 내가 아침내 성인들한테 내릴 거 내가 아침내 성인들한테 내릴 거 내가 아침내 성인들한테 내릴 거 더 많이 걸릴 거 내가 아침내 성인들한테 내릴 거 우진아 성인들한테 내릴 거